우리 큰딸 또 사민이 우리 사민이는 어찌 안으로 찾을 건가 몰라 우리 최아도 이제 공부 열심히 할 거고 우리 사민이도 공부 되게 열심히 잘하고 교회도 잘 나가지? 지금 주물리고 계신 분이 누구라고? 등조야 할머니 그렇지 누구야? 너도 할머니 손 주물러 드래 손 주물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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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주물떡 정말로 온 집이 왔대 시원하게 해 그래 할머니가 너무 오늘 힘드셨대 왜? 네 그냥 마음도 아프시고 몸도 아프시고 할아버지 내 친구들도 밥도 먹히지 않아 네 시원하게 해 그 다음 위에도 주물떡 해 그렇지 더 위로 쭉쭉 올라가 그렇지 손 힘을 꽉 주고 시원하게 해 드려야 돼 시원하게 해 그리고 조금 힘들면 쉬어도 돼 응? 그 다음에 이제 아빠가 주물러 드릴게 시원하게 해 시원하게 해 아이고 손 cran 아 ut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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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실례합니다.